자, 오늘은 중어중문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크게 배우는가? 중국이란 나라를 한이라는 글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중어중문학과에서는 크게 중국 관련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 가지 분야. 한, 즈. 한, 원. 한, 유.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되겠어요. 한, 즈. 한, 원. 한, 유. 기본적으로 중국 말부터 시작해서 배우는데 어떤 커리큘럼이 있느냐? 교양. 중국어 기초 발음부터 기초 문법을 배우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력도 올라갑니까? 초급, 중국, 고급. 현대 중국어의 말, 회화와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한 현대문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한, 유. 항유 시간이죠. 그럼 중국과 커리큘럼에는 중국어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한, 원. 한문도 있어요. 한어, 한문. 한문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한문 시간은 옛날 중국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죠. 운문, 시, 산문, 시가 아닌 역사서라든지 문학작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다시 밑으로 가면 운문은 그게 어떻게 날릴 수 있겠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고체시가 뭐며? 근체시가 뭔가, 고체시의 작품, 근체시의 작품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중국어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대별로 구분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산문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봐야 될까? 고민할 수 있겠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거죠. 사서오경. 중국의 책. 사서오경이 제일 유명하죠. 자, 그러면 한, 쓰. 한자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는가? 한자는 크게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형, 음, 의. 우리가 이거를 한자라고 할 때는 이 한자에는 반드시 이런 모양과 한이라는 발음 그리고 한나라라는 뜻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글자를 분석해서 살펴보는 게 한자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자 시간은 크게 어휘론이라고 볼 수 있게 어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리고 한문, 한문은 크게 글자와 글자의 상관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사론이라고 하겠죠. 한문은 일반적으로 통사론, 한문법에 대해서는 통사론에 대해 배우고 한자 시간에는 어휘론에 대해 배우게 되겠다. 기본적으로 말은 내가 부딪히면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고 한문하고 한자 시간에는 지식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딱딱해요. 한문은 딱딱한데 나름 시도 있고 재밌어요. 근데 일로 갈수록 수업이 딱딱하고 전문적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많이 정립이 돼 있는데 자, 글자. 한자의 글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자의 글자와 관련해서는 동한시기의 허신이 쓴 설문회자라는 책이 있어요. 설문회자라는 책을 통해서 한자의 만들어지는 제자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겠고 음은 위진남부조 시기부터 한자의 발음, 운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자의 발음이 점점 체계화 되기 시작하다가 수나라 때 저룬이란, 저룬이란 책, 그리고 현절하는 광운이란 책 그래서 여기 책재로만 들어도 딱딱한데 우리가 여기 설문회자 할 땐 직접 찾아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재밌는데 이 성운학 관련해서는 재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세종대왕이 성운학의 전문가였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글이 있고 혼문정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성운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의 뿌리, 혼민정음을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중국 발음을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중국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겠다. 중국, 중어중문학과에서 뭐를 배우는가?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 한어, 한문, 한자 중국과 관련된 말과 옛날 문장 지금의 말과 문법, 옛날의 말과 문법 그리고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중국이란 나라가 보이겠죠. 물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쪽 방면말고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지식 다른 어떤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도 이쪽에 기본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중문과에서는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 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배우게 되겠다. 자, 중문, 중어 중문 아까 커리큘럼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